동인하지만 이렇게 착한 여자 없습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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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집을 가서 하고요.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8년 전에 자신을 호구라고 부르며 상처 줬던 여자를 다시 만났더니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만나봐도 될까요? 아 이게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상처가 계속 기억나기 때문에 남자한테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딱 만나라 만나지 말아라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럽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3년 정도만 지났어요.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사실 거들떠도 보지 말아라. 연락도 피하고 아예 2년을 끊어라.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8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을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뀌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그 말이 정말 어떤 뜻이었는지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솔직하게. 만나서 막 연인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후배로 만나서 나 사실 그때 그 얘기 들었다. 왜 그랬냐. 물어보고 이유를 듣고 그때 많이 상처받았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좀 풀고 나서 뭔가를 시작해도 될 것 같은.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럽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바우씨를 고쳐서 쓰고 있는 농담이에요. 진짜 많이 변하셨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많이 바뀌어 주셔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인가요? 말을 더듬으시네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김수진이요. 아, 슬퍼요. 휴. 누가 제 사연 대신 보낸 거 아니죠. 아니, 근데 미연 언니는 연기를 너무 잘하네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런 못된 연기는 좀 못해도 되는데. 휴휴. 너무 쉽네요. 못된 연기가. 감사합니다. 수진님. 김정은님이요. 아, 이거는 저희 사연 듣고 해주신 거구나. 황바울 아니고 한석규, 바울이 줄여서 한바울 나왔네요. 들을 때마다 웃겨요. 아, 반갑습니다. 아, 한석규 아니고 황바울입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안 웃길만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러브나잉 가족분들은 계속해서 웃어주세요. 역시 너무 착해요. 감사해요. 네, 8263님. 혹시 대학교 다닐 때 미연이 친구들 사이에선 바울 선배가 좀 별로였던 캐릭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미연이도 호감이 있어도 친구들한테는 감정을 숨기려고 일부러 좋아하지 않는 척한 걸 수도 있잖아요. 교제 시작하기 전에 술 한잔 나누면서 취중 진담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자분의 진심을 확인하는 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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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마음.